사실 기업의 실적과 ESG 활동이 완전히 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사업을 못하는데 ESG를 하잖아요 그럼 주주들이 반발하겠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요새 ES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꽤 됐어요 그런지가 이제 좀 돼서 거의 한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ESG라는 화두가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대부분 하는 말이 당위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을 하고 기업이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거버넌스가 좋으면 기업이 금융을 잘할 수 있대요 이게 사실은 ESG의 핵심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거버넌스적으로 좋은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금융적인 시각에서 이게 유리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ESG의 핵심이에요 그전에는 금융이 붙지 않았을 때 ESG라고 불리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불렸고요 기업의 환경적 책임이라고 불렸어요 이게 비용이었는데 금융이랑 연계가 되면서 ESG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ESG는 기업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리가 만들어진 게 중요한 건데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도대체 기업이 환경적인 일을 하는 것과 사회적인 일을 하는 게 기업에게 왜 좋지 그러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당위적으로 기업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할 때 기업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는 말이 되죠 근데 내가 투자한 회사가요 갑자기 직원들을 다 일을 그만두게 하고 나가서 쓰레기를 줍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확히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ESG를 하는 회사가 금융적으로 좋다라는 건 금융적으로 좋다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난다 아니면 주가가 오른다 둘 중 하나예요 결국에는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한다면요 물론 이 사이에 세부사항들 있죠 왜 이게 주가가 올라야 되며 왜 이게 영업이익이 오르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나갈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금융적으로 좋다라는 거는 회사의 실적이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회사의 주가가 오르거나 그런데 ESG는 분명히 비용적인 측면이 강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ESG를 잘하는 게 회사의 영업의 실적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주가가 오를까에 대한 논리가 만들어져야 ESG가 말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ESG 관련된 논의들이 그 논리를 맞춰나가기보다는 이거는 좋은 거야라는 당위성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회안만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는 그런 윤리적 당위성을 다 빼버리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맞습니다 저도 100%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주주가 아니면 기업이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은 일하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그 외부 효과를 내가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주면 그 논리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빼버리고 우리 윤리적이나 당위적인 부분을 빼놓고 ESG가 그럼 도대체 기업의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한번 논의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경영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제가 데이터를 다루거든요 저는 이제 계량경제랑 금융경제를 전공을 하다 보니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옵니다 그래서 데이터 좀 해라 우리 논문 같이 쓰자라는 제안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저랑 홍대에서 되게 친하게 노는 교수님이 한 분이 계세요 경제학과에 근데 이 교수님이 환경경제학을 하셨어요 근데 나이대도 저랑 되게 비슷하고 둘이 노는 성향도 비슷하고 술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술 먹다가 얘기가 나온 거죠 우리 논문 한 번 같이 써볼까? 라고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셔서 뭐 좋아요 뭐 있어요? 그랬더니 환경경제학 논문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봐드리면서 이 이슈를 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 쪽의 이슈를 보게 되고 환경 쪽의 이슈를 보다 보니 또 이 저랑 친한 교수님들 중에 사회학과 교수님들이 계신데 노동 쪽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분들이 또 이제 논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그런 것도 하면 이런 것도 한번 봐볼래? 하면서 데이터에다가 결국에 이거 데이터는 마찬가지거든요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스토리도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되고 한 발이 빠졌는데 ESG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융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있는 걸 저한테 자꾸 채워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ESG를 결국에는 보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하신 거군요 ESG가 환경 그리고 사회학적인 거 그리고 거버넌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환경 사회 거버넌스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해주셨지만 ESG가 비용적인 측면이 강한데 이거를 금융 연계로 생각해보는 부분을 지필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ESG 분야는 약간 허울이고 투자를 해도 이제 그런 기업을 했더니 돈 벌었다는 얘기는 잘 안 들리고 수익률이 오히려 부진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뉴욕대의 스턴 비즈니스쿨의 다모다란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기업재물 하는 사람들은 이 분의 텍스트북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어요 모두가 봐야 되는 텍스트북을 쓴 분이신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ESG가 돈 낭비가 될 수 있으며 사회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ESG가 가치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고 현재 막연한 논의만 있다 ESG 활동에 성공을 측정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기준들이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 재문화 경제학자들의 신랄한 말투가 보이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모다란 교수가 마지막에 붙이는 한마디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면 된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렇지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면 기업들한테 자꾸 그걸 시키기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 인거잖아요 ESG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반복적으로 동의를 한 부분이지만 이건 비용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비용인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ESG가 처음 나왔을 때 쉐브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에너지 회사인데요 미국의 에너지 회사인데 그 CEO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ESG를 보고 나서 주주들이 기업의 ESG 활동을 원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UN으로부터 듣고 나서 했던 말이 우리가 우리는 석유 사업을 한다 나무는 주주들이 우리한테 투자해서 얻은 수익으로 직접 심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참 춘체사리잖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말이 맞아요 ESG는 비용이고요 도대체 그러면 기업들은 이 ESG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ESG를 하면 기업이 재무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지 주장을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왜 그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냐면 기업들이 사회적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업의 환경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는데 이거를 예전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환경적 책임으로 끌고 가서 규제의 이슈로 두게 되면 문제가 이들은 정부에서 시킨 만큼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기업들이 스스로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 ESG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자발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들이 기업에게 그러한 활동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목적성을 잊으면 안 되는 게 즉 기업은 내버려두면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CEO가 갑자기 이걸 너무 좋아해서 스스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개인에 의한 거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이 이거를 스스로 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금융적으로 이게 기업에게 맞는다는 논리를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야 기업들이 이걸 자발적으로 하지 라고 하는 게 ESG인데요 2006년에 유엔의 사무총장이었던 코피아난이 그래서 6대 책임 투자 원칙을 만들면서 이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거를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면 막무가내로 ESG를 잘하면 기업의 수익이 잘 나요 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오히려 역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아닌데 아닌데 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ESG 활동을 평가하거나 ESG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수익률을 Y에다 놓고요 X에다가 ESG 지수를 놔요 그리고 회기분석을 돌려요 그리고 베타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돼요 유의하다 이게 뭐가 뭐 이런 실증 증거가 있다 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계량경제를 공부를 했잖아요 이걸 보면 되게 황당하죠 왜냐하면 Y는 변화량인데 일단 X는 수준이에요 가격이니까 X도 변화량으로 나와야죠 일단 그래야지 이게 정상성을 가지니까요 데이터가 이해 못하셔도 돼요 그냥 계량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가 하나 그리고 변수들의 독립성에 보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 통제 변수를 뭘 넣었는지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독립 변수들을 모두 포함했는지 오미티드 베리업을 봐야 할 수가 있는지도 확인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허술한 분석을 해놓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은 아 진짜 아니라서 저렇게 하나 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행동이 이게 아니라는 반증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ESG를 실천하는 기업이 수익률이 높다는 논리에서 빠져있는 왜라는 부분을 채우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나가 마케팅이에요 제일 오래된 사례죠 그래서 ESG를 하는 기업은 선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아 브랜딩 그렇죠 그러면 브랜딩이 돼서 매출이 오를 수 있다 대표적인 얘가 스타벅스의 페어트레이딩입니다 스타벅스가 아프리카에서 정당한 대가를 내고 지불하고 커피를 사온다는 걸 한동안 대대적으로 선전했어요 우리는 페어트레이딩을 한다 우리는 아프리카 인권을 생각한다 사람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때 그걸 한 번씩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면은 일부러 그것 때문에 스타벅스를 막 찾아서 갈지까지는 않아도 스타벅스와 다른 옵션이 있을 때 스타벅스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매출 증대로 이어지잖아요 다만 굉장히 좋은 논리이기는 하나 ESG가 계속해서 중요해지다 보니 요새는 스타벅스 페어트레이딩 다 사라졌죠 더 이상 선전 안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다 하니까요 최소한 다 한다고 주장을 하니까요 네가 한다고 그러면 나도 주잖아요 맞아요 파리바게트도 막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사실 마케팅적인 측면이요 1번으로 제가 이걸 들었던 이유도 선두주자들한테 이익이 있기는 하나 그 이미지 구축되는 이미지에 대한 영향력은 영속성은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으나 카피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는 안 하면서도 한다고 주장하면 되거든요 요거 우린 그린워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회사가 이걸 처음에 좋은 의지로 하고서 브랜드로 만들었다면 후발주자가 우리도 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이게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이자 제일 빈약한 이유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논리가 신사업기회예요 이게 뭐냐면 선진국의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는 전략인데요 ESG를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건 규제도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국가의 의지가 굉장히 크게 반영돼 있고 UN부터 시작해서 세계국제기구와 파리 COP와 경제 글로벌 기구들이나 이런 데에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다 보니 선진국들의 기업들은 이걸 피해갈 수 없음을 인지를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ESG 관련 신사업을 자기네가 해버립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대기업들이 이걸 하면 좋은 게 우린 대부분 탄소포집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치면은 스타트업들을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스타트업들은 그러면은 자기 고객을 뚫어야 돼요 대기업들은 예를 들어 탄소포집 기술을 SK가 한다 그럼 자기는 공장이다 하면 돼요 자기 공장의 고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ESG 관련 신사업을 할 때 이미 ESG 활동을 해야만 하는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즉 신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파워풀한 게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이 ESG 활동을 함에 있어서 ESG 관련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자기들한테 환원돼서 돌아올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기업을 내가 나중에 인수를 해서 아 그렇구나 네 그런 신사업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 ESG가 기업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와 어차피 돌아오니까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런 시도를 요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하고 대표적인 주자들이 포스코 그리고 SK 이런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해요 그리고 스스로도 이런 신사업 기회를 발굴해내고 있고요 굉장히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데 자본조달 비용 절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ESG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저 같은 경제학자들은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들을 굉장히 그리디하고 욕심이 많고 자기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합리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개인이라고 딱 레이블을 붙여버리는데 세상이 그것보단 따뜻해요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도 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것도 경제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기가 기부라는 데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해석은 하지만 사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서도 그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서잖아요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세상은 따뜻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채권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도 그렇고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다가 보면 기업이 사회적 활동을 열심히 하고 환경적 활동을 열심히 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 기업의 주식을 사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부분 두 가지 브랜딩이나 아니면 신사업기에는 영업이익을 아니면 기업의 실적을 늘리는 거라면 이거는 주가에 다이렉트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네요 이 사람들이 추가로 주가 부양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식을 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그러한 ESG에 대한 자신의 관심 때문에 이 주식을 안 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튼튼한 지지층이 생기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다르게 규제적으로 ESG 활동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도록 펀드들을 규제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규제를 할 때 안 할 때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준다거나 하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ESG를 원하는 투자자들을 모아서 펀드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ESG 펀드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기업이 ESG 활동을 하면 이 ESG 펀드들의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게 세 번째 논리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리스크 측면에서 한 가지를 보면요 충당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손충당금이라고 부르잖아요 기업이 큰 사고를 당했을 때 확률과 이룰 수 있는 돈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미연의 돈을 떼놓는 거예요 잉여금이나 아니면 자본금에서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이 돈에서 차감할 거야 라고 해서 떼놓는 돈이 있거든요 이 돈은 투자를 못해요 대손충당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돈은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놀리는 돈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기업은 돈을 현금을 많이 가지고 물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전할 수는 있겠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그 돈으로 돈을 벌라고 투자자들이 돈을 준 거잖아요 근데 이 돈은 투자를 못하는 돈이에요 즉 기업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돈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안전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제어, 통제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돈인데 만약에 ESG 활동을 하면요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망할 위험 아니면 환경적으로 회사가 규제를 당해서 벌금을 물 위험 사회적으로 공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비용 공장이 멈출 비용 이런 것들의 확률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충당금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당금을 줄인 만큼을 재투자할 수 있죠 기업은 활용할 수 있고 운전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이 돈을 추가로 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같은 맥락에서 보험료나 위험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기업의 실적과 ESG 활동이 완전히 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타벅스랑 포스코 국내 해외 기업하고 국내 기업을 얘기해 주시니까 이해가 단박이 되는데 그러면 점점 더 이렇게 ESG 활동을 했을 때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교수님께서 보실 때 그런 기업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조용하게 자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네 철강 산업이나 아니면 그 아랫단에 있는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사업들 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회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바라보는 게요 결국에는 이 ESG 활동이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서 또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자신들이 투자하거나 신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좋은 활동을 하는 범주를 꼭 자신의 사업에 연관된 부분만 가져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주주들이 화를 낼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브랜드 가치라는 게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대기업들 직원들이 가서 김장 담가줘 있잖아요 그러면 기름회사 예를 들면 아니면 철강회사 직원이 왜 가서 김장을 담가줘 라고 했을 때 이 브랜드 이미지라는 거는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넓게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조용히 잘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SK 계열사들이 ESG를 굉장히 잘하죠 그러나 SK 계열사들은 시끄럽게 잘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는 게 어디야 하는 게 어디야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ESG는 비용이에요 제가 여기서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했지만 이거는 이미 비용단에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논리를 만든 거지 실제적으로 비용 부분이 훨씬 커요 근데 이거를 ESG를 하는 이유는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기업들은 주주들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한다 그리고 우리 이거 한다고 알려야 된다 ESG의 핵심은 상대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SK는 ESG의 본질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이 ESG 활동을 하면 대회에 널리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고 이걸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선행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회사돈 말고 개인 돈으로 알아 그러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참 설명해 주신 대로 포스코딩세가 요즘에 참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주가도 많이 물고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사업을 잘하고 있고 하겠지만 그런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자기 사업을 잘하는 회사여야지 ESG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2차적으로는 자기 사업 자기 사업을 못하는데 ESG를 하잖아요 그럼 주주들이 반발하겠죠 그렇죠 교수님 ESG를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 ESG는 더 적극적으로 되는 거고 이게 뭔가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나아가야 방향은 맞는 건가요? 제가 이 책에서는 이미 ESG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ESG가 비용이라는 부분과 ESG가 규제라는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금융의 논리를 더하자라는 취지로 쓴 거고요 ESG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규제예요 정확히는 ESG를 회사에 도움이 되는 논리를 만들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를 책에 써놨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한 윤활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금융은 ESG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요 예를 들면 이제 COP25에서 COP15였나? 19였나?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리협약에서 빠져나오겠다라고 했던 그 해에 파리협약에서 우리는 미국은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행사장 안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가보시면 그 앞에 미국 캠프가 차려졌어요 그리고 거기 We are still in이라고 써져 있었거든요 미국의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진 못하지만 국가적 결정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심지어 미국조차도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ESG라는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인류의 생존의 문제고요 그러면 ESG로 가야 되는 방향성이 있다면 기업에 대한 압박도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환경오염에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중심의 기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에 비즈니스 활동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은 ESG를 피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기업과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 기업들은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부터 환경을 오염시킨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를 다 끌어온 거는 유럽이랑 미국인데 우리는 이제 와서 좀 발전하려고 하니까 탄소 배출하지 말라고 그러고 유럽에서 장사하려고 하면 세금 내라고 그러고 아니면 ESG 기준 맞추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린텍스놈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사다리 걷어차기 화다가 나잖아요 사실 억울하죠 그래서 오히려 포스코와 같은 접근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신사업 기회로 우리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선진국 기업들은 이러한 허드를 만들고 나서 뭘 하냐면 자기들은 환경적, 친환경적인 기술들을 다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은 그걸 써야만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결국에 이거는 기술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중간 오히려 선진국에 더 가까운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억울해하기 이전에 그들이 하는 비즈니스를 뺏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ESG의 전체적인 그림의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ESG라는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리백도 마찬가지고 그린텍스놈도 마찬가지고 다 진행이 될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비용이고 이게 억울하고 이게 규제고 해서 화를 낼 게 아니라 여기서 기회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기업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할 때 길게 보고 그런 트렌드를 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는 한 세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ESG를 잘하는 기업들 중에서 신사업 기회를 잘 발굴하거나 이거를 자기 회사의 이익에 잘 결구시키는 기업을 찾아내서 오랫동안 가져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죠 재미없죠 그리고 불안해요 내가 맞았나가 있어요 아니면 ESG 트렌드에 잘 올라타는 기업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SG 인덱스에 들어간다거나 ESG 투자풀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찾아서 단타를 좀 노려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이 존재를 하니까요 분명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신이 기업의 ESG 활동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SG를 잘 안 하고 있는 기업이나 ESG에서 신사업 기회를 찾지 않는 기업들에게 행동주의 주주 행동주의로 그러한 활동을 강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마지막 부분이 코피아난 총장이 가장 원했던 부분인 거죠 ESG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ESG 활동을 안 하는 기업에게 주주들이 ESG 활동을 강제해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것 사실은 ESG가 가장 잘 워킹하는 방법이거든요 소고한 세 가지 방법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과 기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교수님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들 많이 나눠주셨는데 혹시 ESG 관련해서 조금 강조하거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 번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는데요 책을 읽어보시면 결론이 없어요 근데 결론이 없다는 거를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스스로 검증하는 역량을 키워라가 책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를 듭니다 전기차로 다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가 가솔림보다 싸질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되게 단순하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누셈을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자료도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만 가지고 보여드려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물론 다른 자료들도 많고 다른 기법들도 많겠지만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 플러스 덧셈, 곱셈, 뺄셈, 나누셈만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검증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내 돈이잖아요 투자금은 내 돈이잖아요 스스로가 검증하고 납득이 돼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남의 말만 듣고 이거 뭐 10억 갑니다 아니면 이거 망해요 말만 듣고 투자를 하기에는 내 돈이 너무 소중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감사드리고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꼭 하시면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저도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너무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너무 돈 버는 데 집중을 해요 물론 돈을 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이거를 납득할 만한 논리를 만들고 이거를 검증해서 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 어느 순간 신앙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내 돈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아까 말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접해보시고 굉장히 많은 사고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나서 남의 조언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 투자를 위한 선한 투자의 법칙의 저자이신 홍익대학교의 홍기훈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70gende 달